저는 뭐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취재원한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도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어떤 시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비치고 나쁘게도 비치는데 아무튼 아름답게 봐주세요. 이 단어 이 말은 간통 후에 이제 뭐 지금 없어졌지만 간통 후에 우리 사이를 아름답게 봐주세요. 이런 유행어로 만들어졌다고. 네. 신조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슷한 것 같고요. 이 사건 이후에 그럼 열렬히 사랑했던 두 분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 H씨는 다시 미국으로 미국에 또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법이 당시만 해도 지금과는 정말 시스템이 너무 무리가 생각해도요. 근데 어쨌든 뭐 큰일 없이 벌금만 물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방성자씨는 이제 연예계를 은퇴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방성자씨가 거의 뭐 뒤집어쓴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성자씨는 아주 정중하게 이 사건 후에 연예협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번 일로 물이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 자숙하는 의미로 연예계를 떠나겠다. 뭐 제명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 이후에 방성자씨의 행보는 어떻게 됐나요? 영화계를 떠났고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에서 그래도 좀 배우하면서 모았던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어떤 영업소를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아이고 또 돈 있다. 서울에서 여배우 내려왔다니까 사기꾼이 붙었어요. 사기를 당해서 또 재산을 잃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등학교 여교사였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무료 요양원 사실 폐결액도 사이기. 그러면서 무료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40대 초반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군요. 지금 두 배우 얘기할 때 재벌 2세 2명 나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사시겠습니까? 아마 잘 살고 있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살겠죠. 자, 다음 얘기 가겠습니다. 70년대 대표미인 정윤희 씨입니다. 정윤희 씨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 뭘까요? 아우, 대표미인. 최고의 미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1970년에서 80년대 최고 인기를 누렸던 배우 정윤희 씨는 1954년생으로 1975년 영화 욕망을 통해서 데뷔를 했었고요. 그리고 해땡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델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광고기를 점령하게 됐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방송 쇼쇼쇼 MC를 맡으면서 인기를 비로소 얻기 시작했고요. 1980년에 개봉한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면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탑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탑스테이 자리매김하게 되죠. 특히 영화 사랑하는 사람아를 통해서 1981년 제17회 백상예술대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정윤희 씨는 너무 유명하죠. 당시에 장미희 씨, 유지희 씨와 함께 70년대 2세대 트레카 중에 한 분이시죠. 정윤희 씨와 함께 70년대 2세대 트레카 중에 한 분이시죠.